제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일을 난치병 맞춰드리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민철 피디님 되시죠?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? 처음부터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환이 복제한 동물들 이상하게 관련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? 이거 시작하면 여러 사람 날아간다고 알지? 지니어보는 중요하지 않아 국민들이 벌써 믿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취재 당장 그만둬! 피디 추적과 윤민철 피디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게 어떻겠습니까? 저희는 방송 내보내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?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한지 안 한지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내 경력, 내 모든 거 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당신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난 진실을 말했어요 당신의 전통과 윤민철 피디에 대한 비난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전통과 윤민철 피디에 대한 비난은 당신의 전통과 윤민철 피디에 대한 비난은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!